안녕하세요. 안테나 라운지입니다. 30개가 넘는 제품을 비교 분석 후 5개만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쓸데없는 선물 추천 탑5를 준비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해를 기념하고 친구, 가족들과 함께 쓸데없는 선물 교환 파티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말 이벤트는 함께 웃고 즐길 수 있으며 서로에게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선사합니다. 좋은 물건 고르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안테나 라운지가 여러분을 대신해 돈이 아깝지 않은 쓸데없는 선물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재미있는 선물로 이번 연말 분위기를 띄워보세요. 쓸데없는 선물 구매 전 체크리스트 2017년말부터 SNS를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쓸데없는 선물 주고받기는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연말 모임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선물 주고받기를 통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쓸데없는 선물은 물건의 가치보다는 선물의 재미와 의미를 중시하기 때문에 비싼 물건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부담없이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원 이하의 제품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유쾌한 제품 쓸데없는 선물은 상대방이 받았을 때 불쾌하거나 불편한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모두가 좋아하고 웃을 수 있는 유쾌한 선물이 가장 좋습니다. 안테나 라운지가 추천하는 제품들은 모두 구매자 만족도가 높은 제품들로만 소개합니다. 쓸데없는 선물 추천 TOP5 SJ네트워크스 빅엔터 쿠션형 USB 대형 엔터키 손목 쿠션 USB SJ네트워크스 빅엔터 쿠션형 USB 대형 엔터키는 노트북이나 PC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USB 쿠션입니다. 손목 쿠션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엔터키로 사용하면서 내려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소용으로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크기가 커서 낮잠 잘 때 낮잠 베개로도 사용할 수 있어 두루 유용합니다. 레이지 데이즈 데스노트 깃털 펜 포함 공책 공책 깃털 펜 제공 레이지 데이즈 데스노트는 유명 일본 만화 작품인 데스노트를 패러디한 공책입니다. 공책에 이름을 쓴 상대방을 사망하게 할 수 있는 사신의 노트를 디테일하게 제작해 퀄리티가 높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직장인들에게 선물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선물로 인기가 많습니다. 호텡감탱 마우스패드 마우스패드 생활방수 기능 8종 디자인 호텡감탱 마우스패드는 인기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유명한 장면을 프린트한 제품이며 8가지 디자인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오버로크 마감 처리로 내구성을 높이고 특수 미끄럼 방지 코팅으로 마찰력을 높여 사용하기 편하며 생활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선물이지만 친구의 입사선물이나 생일선물로도 추천드리며 자체 제작 포장박스로 출고되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깔끔합니다. 갓샵 물고기 슬리퍼 EVA 슬리퍼 스몰, 미디움 2가지 사이즈 3종 색상 갓샵 물고기 슬리퍼는 실제 물고기처럼 생생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프린트가 특징인 실내와입니다. EVA 소재로 제작된 슬리퍼는 스테이퍼로 가벼우면서 폭신하고 유연성이 뛰어나 착화감이 좋은 실내와입니다. 스몰, 미디움 2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고 그린, 오렌지, 그레이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갓샵 트럼프 양말 양말 2종 색상 갓샵 트럼프 양말은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의 특이한 머리 스타일을 본떠서 제작한 양말입니다. 2종 색상으로 구성된 양말에는 머리를 쓸어넘길 수 있는 머리 전용 빗이 함께 제공되어 더 유쾌한 제품입니다. 돈이 아깝지 않은 쓸데없는 물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